음 음 음 음 음 음 자 자 미드키의 자세는 완벽합니다 차는 발과 같은 쪽의 팔을 뒤로 넘김으로써 반동이 들어갑니다 이는 킥의 파괴력을 더 높이기 위함입니다 입시 격투기의 제일 기본은 스톤 또는 발이 공격할 때 반대쪽으로 가두하는 것인데 이를 인지하시는 듯 반대손으로 얼굴을 가두하십니다 발로 툭 치고 온데도 태권도 킥과 달리 무에타의 킥복싱킥은 본인 허리를 집어넣음으로써 무게를 실어 때리는 방식인데 버거님이 킥 차실 때도 허리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킥오파 신캐냐니요 tienes no no like D 자